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은 국가기술사기 캐드 실기시험용 케이스 기술 기술에 새로 추가된 구름 베어링용 로크노트와 저 규격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노트는 실제 기기 실무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기 요소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진짜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교육집이 없어도 모델링이랑 도면에 되게 어려운건 아닌데 공단 KSU 교육집을 이렇게 추가를 한거 보면 앞으로 자주 출제가 될수도 있겠죠? 그럼 로크노트와셔 KSU 교육 정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현재 위에 보이시는 부품이 로크노트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품이 로크노트와셔입니다. 실무에서는 크라운 와셔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로크노트의 사용용도는 뭐냐? 로크노트는 축에 기여 맞춤된 베어링의 이탈방지와 고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 요소입니다. 로크노트와 크라운 와셔는 따로 사용하는 부품은 아니고 두개의 칸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커플이란 말이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커플지옥 이런 축이 있으면 이 축이 이런식으로 부시가 결합되고 그 위에 이런식으로 베어링이 결합되겠죠? 그럼 이제 저 베어링이 회전할거면 저런식으로 되어있으면 베어링이 회전하다 날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베어링이 이탈방지와 고정을 하기 위해 축 나사고 홈을 가공하여 그라노와 셀을 체결한 다음에 로크노트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 홈을 키움이나 착각하고 키용큐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큰일납니다. 모양이 키움이랑 동일한 이온은 가공방법이 똑같기 때문이죠. 축에 홈을 가공할땐 엔드밀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끝쪽은 저런식으로 라운드가 생길 수 뿐이었고 키움이나 너트홈은 규격에 따라 폭이나 깊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축에 홈을 파서 와셔를 고정시키는지 궁금해하시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축에 홈이 없고 와셔도 이렇게 고정핀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와셔를 결합하고 너트를 체결해도 고정은 되겠죠? 그런데 베어링이 있다는 말은 회전한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고정옴이 없으면 베어링도 돌아가면서 와셔도 같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트가 풀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정옴이랑 와셔가 고정핀이 있으면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 베어링이 회전을 해도 와셔가 고정돼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트가 풀릴 일이 없겠죠? 로크너트 자체가 너트의 풀림을 막도록 개발된 너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문제도 변해보시면 축에 6204 베어링이 두 개를 체결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건 부시입니다. 나사초 끝쪽에 보이시는 게 로크너트와 크라운 와셔입니다. 그리고 와셔 앞에 보이시는 게 몸축링입니다. 몸축링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축룡몸축링과 구몬용몸축링 말 그대로 축룡몸축링은 축에 결합이 됩니다. 이 몸축링 같은 경우는 구몬용몸축링이 되겠죠? 몸축링이 궁금하신 분들은 몸축링 KSU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몸축링의 사용도 로크너트와 비슷합니다. 축에 접하해 있는 부품의 이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3D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V벨트 플립에 구몬용몸축링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몸축링이 없으면 고정할 수 없으면 이 V벨트 플립 아래로 빠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축링이 있어야 위쪽 베어링 부분은 고정이 되겠죠? 아래쪽 베어링 부분은 V벨트 플립 본체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해도 위쪽 아래쪽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조립되는 순서를 보시면 어떻게 결합이 돼서 고정이 되는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장압학생분들을 위해 몇시간 녹아다녀서 만들어서 조립되는 순서를 보시면 우선 추가 아래쪽에 베어링이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 폴리 본체가 아래쪽에서 결합이 되고 위쪽으로 부시 베어링 멈축링 순서로 조립이 됩니다. 그 다음 스포기아가 V벨트 플립 본체랑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베어링을 고정시켜주고 크랄화실과 결합이 되고 로크노트로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V벨트 플립 아래 부분에 오일이 새어나가지 않듯 오일씨를 결합해주고 그 다음에 축의 키움을 결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부 본체에 결합한다면 아래쪽으로 노트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조립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니 저 부품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럼 말을 하다보니 제품 리뷰 조립설명 같네요. 당연한 길이에 볼트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사용도 충분히 알았고 시험에서 출제되면 규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되면서 중요한 것은 베어링 규격입니다. 로크노트 화첩 규격은 어차피 베어링 규격에서 정해집니다. 그럼 현재 베어링 규격이 6204입니다. 그럼 공단 케이스 규격집 23번 키프롬 볼 베어링 9층번호 6204 규격을 보시면 안쪽 지름값이 20이고 바깥쪽 지름은 47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축의 결합되는 안쪽 지름이 20이겠죠? 이런 호맥이나 축의 길이는 규격시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1mm 정도 오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의 지름 시수인 20은 케이스 규격시수이기 때문에 100명 그리면 100명 전부 다 동일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축의 지름값을 알았으니 축에 결합될 로크노트 화셜 규격시수를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케이스 규격집 51번 구름 베어링용 로크노트 화셜 규격을 보시면 우리가 적용시킬 호칭번호는 AW04X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름값 20은 무조건 고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D3 지름값이 20인 AW04X 규격에 로크노트 화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로크노트와 크란 화셜을 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 케이스 규격을 참조해 로크노트가 결합되는 축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너트화 화셜을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설계 프로그램 안에 프리셋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인펜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인벤더 컨텐츠 센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류의 화셜가 있죠? 4가지 크란 화셜가 필요하다면 크란 화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규격별로 전부 다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돼요. 현재 이 화셜가 지름이 20짜리 화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큰 걸 불러와 볼게요. 40mm째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이렇게 콕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화셜가 불러와지죠? 이걸 여러분들이 인펜트에서 부품을 조립할 일이 있으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 프로그램에 내장된 이 화셜가 KS 교육이랑 정확하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쪽 지름값 D3 20mm로 교육칩이랑 정확하죠? 그 다음 N값 18.5mm가 나왔습니다. 교육칩이랑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F값 4mm KS 교육칩이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설마 이런 너트나 화셜을 전부 다 모델링을 사용하시는 흑우분들은 없겠지? 모델링은 진짜 간단합니다. 10초 컷이에요. 추가 중앙 표면을 잡아주신다면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하신다는거 아니면 F7으로 단면 표시가 됩니다. 위쪽에 형상 투영 눌러주신다면 절단 모서리 투영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끝자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한계 그려줍니다. 치수를 뽑아주시고 이 홈의 치수는 12mm 였죠? 12mm 입력해줍니다. 이건 규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의 오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 선과 위쪽 선을 찍어주시고 이건 N값이었죠? N값은 18.5mm 였습니다. 이 치수는 100명 그리면 100명 전부 다 동일해야 합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다면 돌출 눌러줍니다. 프로파일 선택해주시면 방향은 대충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거리값은 F1 값이었죠? 4mm 입력해주신다면 차집합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키웜이랑 동일하게 끝에는 라운드 처리를 폭만큼 해줍니다. 폭값이 4mm이니깐 2mm씩 해주시면 되겠죠? 축 끝에 쪽에 조립용 못하게 1mm를 해주시면 끝! 자 이렇게 하면 로커넛트화션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델링 방법은 키웜이랑 똑같기 때문에 엄청 쉽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반도면에는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 우선 축치름 20mm은 베어링이 결합되기 때문에 H6 헐거운 기와 맞춤 공차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홈의 길이는 치수만 뽑아주시면 되고 공차를 안주셔도 됩니다. 키웜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공차를 주는 이유는 키웜이 저 홈에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저정체 길이가 22mm보다 작으면 키웜이 결합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2mm보다는 작으면 안되고 22mm보다는 0.2 정도까지는 커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로커넛트화션 같은 경우는 왁새를 체결하기 위한 경로같은 느낌이라 굳이 저 길이 치수에 공차가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 다음 F1값인 4mm에는 0.2에서 0.2까지 공차를 기입해주고 라운드쪽은 반지름 3초 지수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F1값에 공차를 주는 이유는 저기에 YC의 고정핀이 조립이 되죠? 근데 폭이 4mm보다 작으면 고정핀이 결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폭값이 4mm보다 0.2에서 0.2까지는 커도 된다는 공차를 기입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차는 설계자 판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그 다음 M값인 1.85에는 마이너스 0.1 공차를 주는 이유는 3D에서 보기로 하죠? 우선 이런식으로 로크노트와시가 결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홈의 깊이가 높으면 와시가 축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억지로 놓다가 이 고정핀이 끼어지거나 부러질 수도... 그래서 저 M값이 18.5보다 크면 안되고 18.5보다 0.1까지는 작아도 상관없다는 그 말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새로 추가된 규격이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알고보는 별가 없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단 케이스 규집에 새로 추가된 로크노트와스 케이스 규격 적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로크노트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기 요소이기 때문에 국발샵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된 편은 아니냐 알아두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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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